아 넷플릭스나 봐야 되겠다 와 강철보도 못 봤다 강철보도 왔다 이건 뭐 선일이고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 멋진 것 같은데 아 이거랑 짜파게트 랑 피자 와 다닐까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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